오늘 17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SM이고요. 매수가가 13만 5천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상담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M도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12만 1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거의 또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좀 밀린 상황인데 SM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시세를 이어왔다가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도 역시 최근에 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조정이 이어진다면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간인 것 같은데요. 엔터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지만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SM이 올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수만 라인에 있었던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아티스트들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또한 신인 아티스트들이 계속 좀 연달아서 또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키는 그런 관련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이 장이 흔들릴 때도 지금 정도로 좀 선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 이후로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유지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중이 20%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려서 주가가 조정을 좀 더 준다면 조정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원 부근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0만원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시면 가감하게 11만 8천원 구간 있죠. 12만원에서 11만 8천원 구간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 하면 꼭 비중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전량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재공략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 다행인데 지금 시장 하락 영향을 오늘 SM 같은 경우에도 한 5%대 정도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올 때는 좀 피해가는 방면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최소 반매도 내지는 전략 매도 후 이후에 재공략하는 쪽으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태이고 또 매수가가 높으신 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절반 정도 축소로 해보자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